대구시 미래 50년 전체에 거리벌 거리면서 농수산물 시장이 현재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만 했을 따름입니다. 우리 유치위원장님하고 최재웅 군수님한테 박수 좀 치십시오. 합의면으로 도매시장을 유치함에 있어서 아까 저한테 공을 다 돌려주시던데 그런 판을 깔아주신 분이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면민분들께서 우리 시장님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은 다들 한 번씩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러실 수 있겠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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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